김희아 자택의 노신무스 김희아 자택에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존재합니다. 그러신 순간부터는 여러분은 나갈 수 없습니다. 유일한 탈출 방법은 저와의 수많은 대결을 통해 생존 포인트를 삑득해야만 합니다. 아! 벌써 손님이 오셨군요. 저는 그러면 손님을 맞이하러 가보겠습니다. 이 형들이 약간 좀... 김현 아니야? 김현? 어! 여기에 뭔가 우리의 약점들이 있었어. 야! 쟤넨 틴커벨! 어! 깜짝이야! 어! 깜짝이야! 야! 쟤넨 틴커벨 아니야! 틴커벨 틴커벨! 안 주면 되나요? 놀라지 말자. 우리 프로파일러가 한번 배워보자. 어! 너 성이 없어졌다. 아! 비니! 미스터 비니! 미스터 비니! 이거 우리 지문인 거야? 그런 거 같아? 내가 그때 찍었는데 여기에 유출시켰구나? 내가 이거 지문 함부로 찍지 말라 했는데... 내 거인 거 같은데? 내가 봤을 땐 이 편지에 뭐가 있어. 어! 오! 보여 봤어? 오! 락킹! 오! 진짜! 오! 야! 너 6년 만에 처음으로 예리했다. 야! 웃고 있어! 되게 속이 뭐야! 야! 아니야! 지금 자기 주인공이 돼서 신나왔어! 초대장 김효한 씨의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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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저처럼 감사드립니다. 이 집을 끊어주는 중입니다. 출근은 없습니다. 출근은 없어요! 아 감사합니다! 아니, 발음이 조금 안 좋으세요. 아! 발음이 안 좋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출시간이야. 앞으로 주어질 탈출 미션의 성공에서 생존 포인트를 많이 획득해야 바랍니다. 생존 포인트가 가장 작은 멤버는 이즘의 평생을 바치게 될 겁니다. 넓은데? 난 이즘에서 할 거 같아. 제2장 여기로 인사하고 있어. 자 그럼 간단히 목부터 풀어보실까요? 네! 야 하지마! 형 가만히 있어 진짜. 얘들아 우리 빨리 훔쳐줄게. 하나 없어졌어. 상호 없어서 상호 없어서 어디 있었어요? 안녕하세요 김효아 씨다 비비를 너무 많이 받으신 거 같아요 입술 좀 번이셔야 돼요 전화 오신 거 같은데 무슨 보도 하셨어야지 어머니한테 전화 오신 거 아 진짜 진짜 모르겠다 이거 애들이 뭐야? 애들이 나 진짜 오우 리셋카드를 찾아라 탈출 미션 도중 처음부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리셋카드 카드를 찾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면 기회를 받아라 오우 전 미션 리셋카드를 찾아라 생존 게임에서 단 한 번 재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고민을 받아라 민이 형 예? 상하야 상하 웃음 저놈아 역제 예? 집사를 따라 이루어집시오 저요? 저 그렇게 너무 싫어 어어 어디 방이냐 머리 너라 하려 휴대폰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너무 좋으신데? 빈아 너보다 몸이 좋으신데? 미션.. 네? 잠이 안 와.. 잠이 안 온데.. 저쪽 누구 있나 봐? 잠이 안 오면 운동하고 자면 잠 잘 안 와.. 잠이 안 와.. 야 빈아.. 여기 계신다 여기.. 누가 앓고 있어.. 움직이셨어.. 잠이 안 와요.. 내가 봤을 때 발 좀 주물러 드리면은.. 안 익히는구나.. 아 안 익히는구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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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움직이시고 계속.. 야.. 우리가 볼 때 안 움직이니까 내가 계속 보고 있어.. 형이 보고 있어.. 그래 내가 보고 있을게 우리 똑똑하다.. 은근히 게임 잘하는 거 같은데?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 빈아.. 잠이 안 온데 했는데.. 맥을 왜 집.. 맥 집어.. 맥 집어.. 야 맥 집어봐 빨리.. 건강 어디 이상 있느냐 맥 집어 맥 집어.. 건강 어디 이상 있느냐 맥 집어 맥 집어.. 연락 나와봐.. 잠이 안 오셨어.. 잠이 안 오셨어.. 잠이 안 오셨어.. 우와.. 오 무섭나 봐.. 비명이.. 빈이 형도 무서워하면 안 돼.. 차비 안 와.. 차비 안 와.. 차비 안 와.. 차비 안 와.. 어.. 차비 안 와.. 차비 안 와.. 차비 안 와.. 제발 제발 제발.. 빨리 제일 좋아해서 깔게! 너 내 집이.. 신발을 벗고 자야지.. 양 한 마리 해주세요.. 계란말이요? 양 한 마리.. 아 양 한 마리.. 첫 번째 양이.. 자 골짜.. 두 번째 양이.. 골짜.. 눈으로 가만히 담아야 돼.. 그런가? 해봐.. 카메라 가리지 마! 좀 더 이쪽으로 와.. 아니야 아니야.. 천 아니야.. 여기는 마이크가 걸려있어.. 어.. 천 아니야.. 아 여긴 뭐 있다.. 내 보고 있어.. 오 깜짝이야.. 페이크아 페이크.. 오 여기 있다 여기.. 밑에 있네.. 오 여기도 있는데? 아 약을 찾아야 되나봐.. 수면제를.. 오 뭐야.. 오 촉감이.. 이거 뭐야.. 내가 볼 때.. 컴이.. 거미 한 마리.. 거미 두 마리.. 짜잔.. 내가 찾아볼게.. 사장 여기 여기 누울래? 사장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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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누울래? 빨리 뺏어 빨리 뺏어 그거 주세요! 당근이세요? 당근.. 아 당근마켓.. 그래 거래 거래 거래.. 맞아요 저희 당근이요.. 감사합니다.. 이것도 거짓말이었어.. 하이버 주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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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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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있죠? 그런가봐.. 이거 아니에요! 아 우리 바본가봐.. 우리.. 이거 아니에요.. 아.. 아.. 시원.. 중분되었습니다.. 시원.. 시원.. 실패! 이거 너무 어렵다.. 아.. 아.. 여기 있었어.. 아.. 이걸 왜 얘기 안 해줘요.. 얘기 안 해줘.. 아.. 게임 끝났어! 하고 악탈 부리지마! 아.. 이거 얘기 안 해줘.. 조정 부리지마! 아이.. 저.. 무서워.. 아.. 오늘.. 귀신 한 번 보지 않을까 싶다.. 아.. 진짜 귀신 한 번 볼 거 같아.. 이거 사람이야? 사람이야.. 빨리 찾아야 돼 우리 근데.. 아 형아 형 좀 놔봐! 무서워.. 와 연기 되게 잘하신다.. 잠이 안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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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. 죄송합니다.. 아예.. 빨리 찾아야 돼.. 잠이 안 오는데.. 저게 힌트일 수도 있다고.. 재워주시면.. 재워주시면.. 아 이거 지잖아 이거.. 재워주시면 힌트 알려드리는데.. 네 이거.. 아.. 호랑남의 한마리가 알았을.. 곱밥에.. 에이.. 안 잤는데.. 아 근데 이거 폰클렌징 좀 빡세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.. 웃으셔.. 괜찮은데.. 여기 있는데.. 지면 안 돼요 이거? 네.. 재워야 돼.. 재워야 된다고.. 아 오케이 오케이..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은데.. 아 여기 흔들어.. 아.. 아.. 깜짝이야.. 놀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.. 진짜 놀라.. 이 정도가 봐.. 나이다.. 숨이 들어가.. 야 우리는.. 소리가 앞으로 안 나고 들어가게 돼있어.. 아.. 진짜 무섭다.. 폴! 숟가락 필요한데 저희 가져가도 돼요? 그냥 숟가락 살인만.. 그거야 이제.. 하하하하.. 아주.. 이제 흔들.. 이제 좀 앉아볼까 봐요.. 제가 재워드릴게요.. 똥을 주셨네.. 아이고.. 잠이 좀 와요? 네.. 근데 여기에만 있어야 돼? 근데 라키는 약간 천하무적 같은 존재예요.. 점이 좀 와요? 침대로 다시 갈까요? 아따.. 그러니까 이거 힌트를 얻어야 된다니까 라키야? 아 저게.. 저게 맞네.. 저게 맞나보네.. 잘 자라.. 우리 야.. 나.. 나가는 아니신 것 같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실 것 같아.. 애라고 하셨으니까.. 잘 자라.. 점들었어.. 아.. 뭐 없네.. 미션.. 준비 되었습니다.. 아니 이게.. 어떻게.. 이런 일이.. 형 놀랬어 안 놀랬어? 난 엄청 놀랬거든? 라키 형.. 라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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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잖아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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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. 너네 가서 왼쪽으로 갔어? 오른쪽으로 갔어? 그냥 방에 들어가서 거기 다 뒤져봤어 방을 다 뒤져? 야.. 얘들아.. 야.. 지낼 것 같으면 얘기해 다음부터 기저귀 준비해줄게 거기 있나? 파이팅 해! 우리 너희 보고 있을게 얘들아 누가 전기세.. 잘 듣는데.. 아.. 깨앉 소리 나온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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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야.. 저거 뭐야.. 들어가야 돼.. 침대 한 명 있고.. 발 보일 수 있어.. 땅바닥에 눈알 있어.. 눈알.. 아.. 같이 다니다.. 세훈이 이거.. 서랍 열어봤어? 어.. 서랍 다 열어봤어.. 형 잠깐만.. 어.. 우리 쿠션 하나 가져가자.. 이거 움직일 것 같아.. 뭐가 움직여.. 아.. 아.. 저기 가야 되네.. 어디? 살아.. 아.. 이제 가 봐.. 왜 그래.. 싸우면.. 손톱에.. 기아님.. 가! 가! 어! 뭐야! 아유 뭐야.. 손가락이.. 뭐가 자꾸 여자분이.. 형 여기부터 여기부터.. 여기부터.. 아니.. 이거 사람이야? 아.. 이분이야.. 근데.. 갑자기 오자 움직이시는 거예요.. 그런 데는 애들이 찾아봤는데.. 못 찾았으니까.. 형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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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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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찾아! 빨리 찾아! 저한테! 아 깜짝이야! 저 힌트 좀 주시면 안 될까요? 옷장 열리는 순간에 내가 봤을 땐.. 멘붕 온다.. 저 힌트 좀 주시면 안 될까요? 여긴가 봐.. 여긴가 봐.. 아악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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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이야! 우와.. 대박.. 아 진짜.. 아 깜짝이야.. 여기 열어봐.. 이분 오신다.. 이분 오신다.. 아! 당근! 당근! 당근을.. 나 좋아! 하니 당근.. 당근 줘야 돼! 당근을 주시면.. 당근마켓 아니에요? 당근마켓.. 당근? 당근? 당근! 이거 알지요? 당근마켓에는 원래 당근하면 당근! 아 그래! 또? 감사합니다.. 잠이 안 와요.. 재워주세요.. 재워주면 뭐 해줘요? 저 생각에.. 진짜요? 잠깐 불러주세요.. 자 윤선아.. 5..6..7..8.. 난 난 난.. 짜장.. 짜장.. 우리.. 귀신.. 생각을 해봐.. 애들이 들어왔어요.. 애들이 못 찾았어.. 애들이 못 찾은 곳에 있다는 건? 아 가만히 있어봐.. 준대자나 자면.. 안.. 안 줄 것 같은데.. 눈빛이 약간.. 눈알끼 가득한 눈빛이.. 이런데 있나? 이런데 있나? 오! 오! 찾았어! 오! 찾았어! 오.. 찾았어? 미션 준비되었습니다.. 찾았다.. 방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.. 오.. 야 우리 찾았어.. 우리만 찾았어.. 오 쉬웠어.. 오 좋은데.. 오늘 이따 또 만나요? 또.. 또 보고싶어요.. 아니야 하나도 안 무섭네.. 우리 팀만 찾았네? 오 대박.. 그러니까.. 될 놈은 되는 게요.. 퇴근하면 돼.. 진짜요? 퇴근 꺼냐.. 리셋이 네 아침으로 다시.. 여기 샵부터 다시 갔다고 하네.. 어.. c.. 은우.. 리셋 카드.. 찾기 성공.. 차곡.. 은우.. 은우.. 목걸이예요.. 월걸이에서.. 제 생각 안.. 일단 점입시간에 바 먹을 때 리셋 한 번에 더 먹고 싶으면.. 한번 더.. 리필 할 때 이거 써. 한 번 더 해. 괜찮다. 리셋을 거기다 써. 저는 근데 이런 거 저는 약간 겁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때 쓰는 게 좋을까? 했을 때 이게 좋을 거 같아 하면 그때 딱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미션, 화장을 고치고 지금 딱이에요, 딱. 이 얼굴 뭐야. 이 얼굴 뭐냐니? 경찰 불러! 이거예요? 울리는 거야 지금? 나나 선장 꿈나라벨 출발합니다. 푸푸